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숙소 친구들끼리 놀러 왔거든요, 오랜만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보고 돈 구경하려고 합니다. 공장시장 와 본 적 있는 사람? 저요. 저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의견 시작해요. 여기 뭐 먹을까? 먹을까? 뭐 먹을까? 나 바져도 돼? 빈대떡 먹을까? 네. 여기 빈대떡이 정말 유명하대요. 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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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떡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게 적으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시 먹어. 난 너. 빈대떡. 잘 먹었습니다. 나 어묵 하나 먹고 싶은데. 어묵? 야, 기가 막히는데? 여기 메뉴팔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음.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저희는 지금 분식 먹었어요, 분식. 어디 갈래? 배부른데? 쭉 돌아다녀볼까?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밖에 나와가지고. 아, 저거 재밌다. 신난다. 추워? 내가 애기올 벗어줄게. 괜찮아. 지금부터 청계천에 갈 건데요. 아니야. 좋아요. 저 역시. 찍어줄게, 다 찍어줄게. 고마워. 고마워. 짜잔. 한 마려 봐. 한 마려 봐. 한 마려 봐. 기다려 봐, 아직 찍어줄게. 속담 맞혀봐, 속담. 아, 뭐해. 속담. 뒤에, 뒤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어, 봐봐. 우리 좀 맞혀보려니까.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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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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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야생이 포켓몬이다. 야, 몬스터볼 던져. 대박. 야, 뭐해. 이거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트라이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놀러 오세요. 저희와 같은 코스로 걸어주죠. 야, 이런 느낌. 오케이. 트미야, 뭐해. 가자, 가자. 트미야, 뭐해. 가자. 와, 대박. 차원의 문으로 이동한다. 대박. 나 순간이동 할 수 있지. 배웠었냐? 응. 너도 할 수 있을걸? 여기서, 여기서 뜯을까. 봐봐. 봐봐. 야! 어떻게 했냐? 대박이야? 어, 대박이야. 나 순간이동 배웠다. 대박. 이뻐, 이뻐. 야, 여기 진짜 이끄다. 다행인데? 대박. 박박이다, 이거. 박박이다, 진짜. 박박이다, 진짜. 이런 것도 있고요. 옷장을 소개해드리려면. 저 옷장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있고. 저도 이제 21살이잖아요. 곧 22살이고 하니까. 무조건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옷장인데. 여기도 위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것도 있네요. 정호랑 에버랜드 가가지고. 아, 에버랜드 에디션. 에버랜드 에디션 보여드릴게요. 에버랜드 에디션. 아, 이건 롯데월드인가? 롯데월드였나요? 아, 롯데월드였네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콜라보. 제가 완성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조명. 그리고 난고의담. 대본도 이렇게 잘 있고요. 포켓몬 이렇게 여기 있고요. 요시영이 준 선물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스비거님. 앨범. 이런. 곡이 있는데. 정우가 불러줬어요. 다같이 만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한 번은 손잡아도 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한 번은 알아봐도 되잖아. 시간나면 재밌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주리에이커 여러분들. 오늘. 오늘부터 진짜 꼭. 12시 전에 자기 프로젝트를 할거기 때문에. 다음에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불 끄면서 같이 해야겠다. 불 끄면서 같이 소등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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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